이런 춤 짱이야. 이런 춤 짱이야. 출발해 나랑 불췄을 놓은 거야. 구성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. 표정은 어떻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? 제일 재밌는 건 일단 위에 보시고 혀만 내미시면 돼요. 해보세요. 함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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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들어. 형이 1등이에요. 스타트부터 스타트부터. 나간다 나간다. 아 이 소리. 현지 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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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어떻게 해야 돼요? 현지 고. 어 좋아 좋아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고고고고고. 시현이 고 시현이 고. 야 시현이. 너 어디서 놀았냐. 이게 뭐야.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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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어우 좋은데. 혜윤이. 혜윤이. 아 이 당면 어떡해. 아 이 당면 어떡해. 아 이 당면 어떡해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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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멋있게. 와 이 당면 어떡해. 이렇게 나오죠. 이렇게 돼. 몇 분 남았어요. 몇 분 남았어요. 귀여운데 이겨. 야 이 살벌. 리듬가 없어 리듬가 없어. 리듬가 없어 리듬가 없어. 리듬가 없어 리듬가 없어. 리듬가 없어 리듬가 없어. 하나씩 들어가. 하나씩 들어가. 아 여기서. 아 여기서. 프리데스. 아. 아. 아아. 아 아. 자. 퇴근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 나도 들어가자. 여러분 드디어 결제는 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 잠시 뒤에 오후 5시이면 부족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과보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또 좋은 추억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데요. 그러기 전에 우리 그 마태형 윤종신 선배께서 아침에 또 복통으로 일단 오전 연습에는 좀 참는 어려울 것 같아요. 빼고 가도... 흥물은 없을까요? 아니 어저께 밤에 그렇게 춤을 열정적으로 치시던데. 어제야 처음으로 자기가 잘하는 걸 발견했네. 몰랐어요. 아파서 그렇게 떠시는지는. 우리는 그럼 음악은 어떻게 편집을 했습니까? 빠른 템포로 믹스된 버전을 좀... 예 역시. 일단 음악 한번 들어주시죠. 일어나서... 띠리. 아침비 할래 부르니까. 등을 들었나요? 예! 아침비 할래 부르니까. 등을 들었나요? 오! 예! 야 이거 보링콜이다 보링콜! 어이... 아... 눈이 번쩍거든요. 아 진짜 눈이 어떻게 돼요?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... 들어가는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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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 7, 6, 5랑... 자세 나오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아... 언제보다 훨씬 신나는 것 같아요. 어... 에너지가 더 있네. 네. 근데 스타트에 원, 투, 쓰리, 포 우리 느낌이 그런 게 없네. 그렇죠. 우리는 리듬이 딱! 아 이거를 은혁 씨가 해주세요. 저희가 다 같이 그 춤추는 타이밍. 원, 투, 쓰리, 포! 딱 이러는 거잖아. 네. 그럼 음악 한 번 더 한번 해주세요. 네. 유희는 또 춤을 추네요. 먼저. 모닝콜을 알리는 이유. 아 전 세계에 모닝댄스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. 일어나자마자. 여러분 아직 존경이시다고요? 잠깐만요. 일어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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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유희 형도. 예! 일어나세요 여러분! 웨이크 업 댄! 웨이크 업! 웨이크 업! 원, 투, 원, 투, 쓰리. 여기. 여기. 에이! 여기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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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버릴려. 아유 시동 걸었는데. 오빠 한 번 더 못 춰요 저. 원, 투, 쓰리, 포. 아우 그럼 이거 하고 춤춘춘. 실전처럼 다시 한번. 그래. 실전처럼. 사람이 긴장하면 많이 없는데 고소를 타게 되는데. 진짜 기계고 긴장을 가져가야 돼. 정신 차려서 한번. 네. 혹시 고소하실까요? 한 번 더 못 춰요? 네. 할 수 있어. 승리하는 놈이. 해결하는 놈이. 최소.